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So, jetzt müssen wir den Berg hoch und dann irgendwie dort hintenhin zu dem Tempel gelangen. Er ist leider eingerüstet. Wir werden sehen. Dieser Junge trägt unsere Tagesrucksäcke. 하지만 자신이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문자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길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그 선언을 가진 것입니다. 돈을 넣어둡니다 돈을 넣어서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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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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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의 그린이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오전으로 오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템포들입니다. 여기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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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